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파인영의 파파입니다 오늘은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1980년도 게임 원조 머리 배구 아케이드 발리볼을 해보겠습니다 머리 배구라고 하면 대부분이 피카츄 배구를 떠올릴 텐데요 이 게임이 원조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픽은 사칼라 cg 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2인 플레이 밖에 지원하지 않구요 현재 촬영은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캐릭터 2개를 직접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럼 해볼게요 이렇게 좌우로 왔다갔다 해서 머리로 이동 아 아 음 음 음 오 반갑습니다. 영희입니다. 초기화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1대형 어? 뭐야? 점수 안 나갔는데? 점수가 왜.. 왜 안 나갔지? 점수가? 버그인가? 아 됐다. 아 점수 이제 가네. 시작! 연습이었나 보다. 1대형 오! 어려워! 자! 강스파이크 어? 장난 아니지? 어? 넘겨 넘겨. 바로 넘겨. 그렇지. 그렇지. 뒤통수로 뒤통수 나이스! 나이스! 너무 어렵네. 오른쪽이 파파입니다. ㅋㅋㅋㅋ ㅋㅋㅋㅋ 어? 뭐하는거지? 아! 아이 서버컨이 넘어간 다음에 그렇게 되는구나. 오케이. 오! 슛! 스파이크 오! 뭐야? 대박! 엄청 맞았다. 아냐아냐. 괜찮아. 아이 진짜 이게 뭐냐고. 스파이크 너무 느린데. 뒤통수! 오? 역전 당하겠는데? 오! 동전! 오! 오! 나이스! 뒤통수 공격! 나이스! 오! 역전! 역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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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강수 바이크!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뭐하는거야! 그냥 해도 얘기했네. 뭐하는거지? 자! 자! 오케이 오케이. 관리동이야 관리동.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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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대쓰! 대쓰! 나이스! 어? 아이씨 뭐 끝났죠? 세번이잖아. 끝. 세번? 세번 튕기는게 있지. 대구니까. 간다! 응. 나이스 다이씨! 애들이 없어서. 방금 넘겼어야 했는데. 이게. 1987년도 게임이야! нять randomized. 정말? 1,000때? еди menjadi 1,000씨. 많이 있겠다라는 generates. tocbng 막이가 움직인 00원은 avoir랑이 argued okay! member地Work!!! 손비아주! 섬선비! principal Two photos! aneously! 끝나겠네. 15점 아닌가? 카프가 이겼습니다. 안돼. 끝.